제가 여기에, 이거는 이제 씨앗이 발화될 수도 있는 결명자예요. 복지 않은 거거든요. 결명자를 아주 조금, 소량만 넣어봤습니다. 결명자의 효능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결명자죠. 단단해요. 반짝반짝합니다. 결명자는 눈을 밝게 해주는 씨앗이란 뜻을 오래전부터 한약재로 널리 씌었다고 하는데요. 눈에 좋은 음식이고요. 결명자에도 많이 들어있는 카로틴 성분은 눈의 피로회복을 돕고 야맹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고요. 눈의 충혈을 완화해 시력 증진에 도움을 주고 시신경을 강화해 농내장, 야맹증, 백내장 등의 시신경 질환의 예방에도 좋다. 결명자에 함유된 안트라퀴논 성분은 변비출혈에도 효능이 있으며 강장, 이뇨, 고혈압 등에도 좋다고 하네요. 향약 대사전에 따르면 결명자는 오줌을 잘 나오게 하며 간을 맑게 하고 대변을 통하게 하는 효능이 있다고 하고요. 설사를 하는 사람들과 저혈압 환자들에게는 결명자 차가 오히려 안 좋을 수 있다고도 하네요. 결명자는 구강염 치유에도 효과가 있어 결명자 차를 입에 머금고 양치를 하면 좋다고 하네요. 홍차와 비슷하네요. 홍차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약간 까뭇해질 수 있어요. 홍차는. 결명자도 약간은 색깔이 있기 때문에 약간은 까매질 수도 있지만 사용을 안 하게 되면 원상 다시 깨끗해진답니다. 결명자의 건강 효능은 단기간에 효과를 보기 어렵지만 길게 복용을 하면 매우 효과가 좋다고 하네요. 씨앗은 잘 말려서 보관한 뒤 알맞게 복과 20-30g을 600cc 정도의 물에 천천히 달여서 마신다고 하고요. 아무튼 결명자도 상당히 맛있는 차에 속한답니다. 눈에도 좋고요. 그래서 결명자와 월금을 같이 넣으셔서 차로 끓여 드시는 것도 드실만하다고 생각하며 결명자의 효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감씨앗을 넣게 되면 이 감씨앗을 조금 제가 넣어볼게요. 넣게 되면 감씨앗은 약간 떫은 맛을 내요. 탄닌 성분 때문이겠죠. 탄닌은 몸에 이로운 성분이죠. 너무 많이 과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감씨앗을 심어서 싹이 트면 싹으로 이제 감잎차를 해서 드셔도 되고요. 오래 먹으려고 말리는 거고 원래 이제 원 생 자체가 저는 훨씬 더 맛이 있더라고요. 제가 말린 차와 이렇게 슬라이스한 생으로 만든 차를 만들어 먹어봤는데 같은 조건에서 저는 이렇게 생으로 먹는 차가 훨씬 맛있어요. 볶아서 먹으면 좋다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끓여서 그냥 넣어서 끓여 먹거든요. 그 다음에 가장 신선한 상태의 재료가 가장 좋은 효과를 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맛이 틀려요. 그러니까 훨씬 직접 딴 녹차 잎이 맛있듯이 녹차 잎은 그냥도 저는 먹거든요. 약간 떫은 맛이 나지만 이렇게 말려서 만든 거는 이제 오래 먹기 위한 거고요. 제 생각은